두벅 두벅 나 여기 구경하고 올게 뭐야 여기부터 들어가야지 진짜 넌 누구냐 내 눈을 속인게로군 아니 말하는 줄 알고 자막 쳤잖아 아 이 새끼 봐라 어? 그만 지져 임마 두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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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두벅 다가가면 나 죽이냐? 두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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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 어디로 가야되지 그럼? 얘한테 가면 안되나봐 데드신이네 깜짝이야 아 미친 듯이 따라오는데? 아 아 오지마 아 아 아이 뭐야 이거 왜이렇게 무기력해 아 디크 어 이 새끼 자꾸 뒤를 노리고 있어 어 닥치고 기어가 그냥 헉 없어졌어 역시 어둠인가 아 허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신의 성으로 유인해서 데리고 온거지 지금 그럼 뒤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올게 아 북새겨서 와라 오랜만에 왔네 보고 싶었다 나는 한동안 안오길래 이제 드디어 얘도 떠났구나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열일필 하나가 떠났구나 생각했어 화도 안오길래 아 북새가 고맙다 한놈만 까야돼 엄마야 아 어 나이스 나이스에요 왜 쟤가 죽어? 난 쟤만 깠는데 내가 까긴 널 깠는데 왜왜 쟤가 죽냐 아 아 아 뚜 오케이 익숙력 10 데미지는 세다 깔끔하게 피해주고 최적의 거리를 피해주고 과도하게 움직일 필요없어 최소한의 거리를 이동한다 어둠 그들의 존재 누군지 영향이 이 악 이제 아 뭔데? 자 어서 현실 세계에서나 내가 너한테 찐빨이었지만 넌 뒤졌어 이제 내가 아까 말했지 나를 갖고 뒤에서 전기로 뒤질 때마다 이 순간을 기다렸지 추종전은 이제 사탄 따까리들 사탄 만세하는 애들 루아이템을 시켜 헉 헐 머리를 터쳤네 오메 부부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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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부 scand Thema 뭐 아래 적이 있냐 저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그냥 가는구나 퀵뷰요? 저도 없어요 나도 퀵뷰 좀 퀵뷰 퀵뷰 어? 저거 못 잡나? 잡아서 뭐해 이거? 잡으면 의미가 없는데? 왜 잡은거야? 게임이 거의 막바지같은데 너무 빨리 끝나면 안되는데 뻘찌거리 좀 하면서 해야되나? 아들 애비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이 안에 남긴다 이 운명을 보았단다 아주 오래전에 너는 혼자야? 이제 어머니와 어머니 맞다 그렇구나 며칠은 항상 도와줄게 만약에 왜 중간쪽더라구요? 아닌데? 자막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지? 이것이 끝나면 가족을 선택하자 난 이미 난 이미 그러기로 결정했단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위대한 승리였다네 친구 이제 검둥이로 바뀌었어 보디가 되었다가 이제 검둥이로 바뀌었어 보디가 되었다가 이곳은 더 강형적이 base 그 algunas사항 Annoy 이전에 아직 어떻게 해요 이런 결혼은 그 아칼이 그 궁극을 최초의 무거운 그리고 din굴 그 유인한 찌개 비행이로 그치 desse 철학 되어가 지나면 그 아칼이 그것은 얘도 그리지 기회를 기억 우리 이 그 기회를 가별 사탄이 소환되기 전에 수종자들을 소멸시키면 자네가 바람하지 않던 영어로 난식을 손해둘 수 있다 조백 저 새끼가 나쁜 새끼야 날 이용하다니 검둥이 뒤를 조심해 하앗 뒤를 조심해 뭐? 뭐라고? 문을 열어주든가 뭘 하든가 해줘야되는거 아니니 너 지금 나랑 여기서 뭐 아 깜짝이야 이 새끼야 제발 이런 밀폐된 공간에 나랑 둘이 있으려고 하지마 아 여기를 드디어 오는구나 여기 아니야? 어? 그냥 여기서 해야되는데? 길이 여기가 아닌데? 이거 넘어가야되나 본데? 하야되나 본데? 아 아 그냥 손으로 움직여라, 더 빠르겠다 출발하네? 지금 지금 지금! 달려! 정확하지, 이런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쟤 가는 거를 내가 열어줘야 되는데 별로 안 내키는데? 아 병신 저거 완전 또라인데 저거 쟤 뭐 어떻게, 쟤 뭐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진짜 피곤한 새끼네 아 이거 되게 귀찮네 아 아 저 아이씨 비굉장 으잇? 아 불이 그 구정적으로 날아오는게 아니라 바뀌어, 패턴이 아니 저기서 어떻게 넘어가냐고 왜 이렇게 여기 무조건 맞는데? 아 미쳤네 이거 어? 쟤네 왜 떨어져? 기절하겠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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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브리엘이 서있는곳으로 불이 날라오는거네 계속 포즐이냐 이제 아 차라리 전투를 하자고 전투를 해서 빨빨리 넘어가자고 아 함정아 이 새끼야 그래 빨리 일어나 다쳐 일어나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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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알림이 JOHN 해녔라고 알림이 알림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자 빠따가 두개있고 이걸 둘이 동시에 눌러야겠지? 저 밀어 임마 저거 내 동성 아냐 자세한 양과 finance 우수하이 자세한 양의 왕이 주의 인전 그저 할 일이래? 아아 미친놈들 이거 뭐? 뭐야 이게 아 이런 이씨 오우 오우 스트레스 내가 요즘 이런 퍼즐에 물이 올랐다고 딸들을 키우면은 어? 이런 것쯤은 금방이라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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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리 책 속에 있다 어디 가 퍼즐 같은 게 이제 다섯 조각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계속 조금씩 늘어나나 봐 퍼즐 같은 게 일단은 지금 다섯 조각까지만 늘어난 것 같아 어? 이거 계속 오프닝에서 나왔던 그 책이네 뭐? 고서 같은 거냐? 뭐냐 이거 아브라 카타브라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버지 가셔야 만해요 모든 것을 기억해내세요 어? 이 게임 인트로다 튜토리얼 나왔던데 아 설마 다시 싸우니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